아 장작이 좀 말라야 되는데 저 눈이 와가지고 종이를 좀 넣을까요? 어 종이 종이. 저거 박스 찢어. 밑에 얘네들이 좀 붙어야 돼 얘네 형. 아니 허공에다 이러지 말고. 아니. 손 닫혀 손 닫혀. 이거는 좀 살려야 돼. 소시계 소시계를 거기 넣어라. 신문지 아까 전에 다 저 안에 이제. 어? 아이 시키야 뜯어 임마 그냥. 아이 동네 바보. 와 이거 어떻게 뜯었어. 뜯어 그냥. 아이 나 진짜. 아이. 야 뜯어. 와. 힘 진짜 세구나. 어 조심해 조심해. 엉송해 일하는 게. 딱 이거 잘 타는 쪽으로.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넣으면. 그래 대가리에 넣어봐. 그래 그거 불소시계 넣어라 밑으로. 네.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진짜 표류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? 와. 나는 종국이 형 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아니 사냥 나가야지 뭐 주민이. 형은 진짜 나갈 것 같아. 야 오늘 저녁 메뉴가 이거야? 오늘 저녁 메뉴는. 표고무 솥밥과. 와. 그리고 스테이크. 와 밥을 솥밥으로 하네. 형 솥밥 해봤어요 솥밥? 아유 그럼. 진짜? 야 오늘은 저녁은 간단하게 인디언밥 먹자. 근데 솥밥인데 지금 솥이 다 비어 있잖아 지금. 이제 쌀 씻어가지고 해야지. 우리도 여기에 붙으면 대가리 여기에 붙으면. 우와. 진짜 빙구라 빙구. 이 동네 너 없으면 어떡할 뻔했니? 오. 우와. 이철이 코가 빨개서 더 없어 보여요 너무. 우리 아들 못생기면 웃으면 안 되는데.